청미래덩굴 오늘은 질병에 대한 항산화 활성이 매우 우수함이 검증된 청미래덩굴 잎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미래덩굴은 전국 산지에 널리 분포되어 있고, 만개나무와 맹감나무라 부르기도 합니다. 어린잎은 5월부터 나물 및 식용으로 먹을 수 있고, 주로 떡을 만드는 데 쓰기도 합니다. 특히 한약재로 많이 사용되는 뿌리는 토복령이라 하여 약재로 쓰지만 잎과 뿌리를 따로 분리해서 씁니다. 청미래덩굴의 잎 추출물은 비타민 영양제 토코페롤 수준보다 높고, 사포닌과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활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에 유명한 시서스의 스틸뱅과 유기산도 풍부하여 천연 식욕 억제로 식탐을 잠재워 살을 빼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먼저 생약학회지에서 청미래덩굴 잎에서 추출한 성분에는 4가지 균주에 대해서 높은 항균활성과 염증제거 및 산화 스트레스 억제작용이 우수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dpph 농도의 50% 억제효과가 있었고, 활성산소를 제거 또는 약화시켜 우수한 항산화 효과를 발현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과 면역계통의 세포인자의 손상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청미래덩굴 잎은 비타민 e 작용을 갖는 천연 항산화제로 이를 통해 혈액순환 개선과 면역력 강화, 노화 방지 항암효과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나온 상업용식품과 위약품은 변이원성 및 독성의 유해성이 자꾸 지적되어서 사용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청미래덩굴 잎은 천연 항산화제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항균활성과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현재 항산화제 천연물로 특허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영양학회지에서 청미래덩굴 잎 추출물이 당뇨, 글루코시다아제 저해효과 및 염증인자 저해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당뇨건강 소재로 유효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 포도당 흡수기전 및 포도당 대사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결과 다양한 세폰의 기전을 통해서 강과 췌장의 활성을 촉진하고 포도당을 인산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산화된 포도당은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에서 간에서 글리코겐 또는 지방으로 합성되어 저장되거나 에너지 대사에 사용되어 소진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미래덩굴 잎 추출물은 혈당개선과 당뇨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인슐린 비위존적인 당뇨환자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외에 명지대학교 실험에서도 포도당 흡수를 돕고 대사작용이 확인되어 향후 당뇨의 예방 및 합병증 치료를 위해 잠재적 소재임을 시사하였습니다. 청미래덩굴 잎은 5월부터 8월 여름까지 수시로 채취했으면 되고 어린잎에서 황산화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니 작은 잎을 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채취한 잎은 물에 씻어서 이물질을 제거한 후 잎차를 만드시면 되고 성분함량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반그늘에서 2-3일정도 자연건조시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독특한 향과 신맛이 싫으신 분은 찜솥에 한번 덮어서 말리거나 후라이팬에 타지 않게 살짝 볶아서 먹어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살짝 볶게 되면 잎차 특유의 쓴내와 신맛 덮은 맛이 감소하게 되고 진액이 잘 우러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를 마실 때는 이파리 2-3장 정도 찻잔에 넣은 후 5분 정도 우려내어 맛과 향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차 맛은 고소하면서 약간 달고 중후한 맛이 나게 되고 그 밖에 잎을 발효시켜 먹거나 산재 및 환재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민간에서는 청미래덩굴 잎차를 꾸준히 만들어 마셨더니 아침에 거품뇨 증상이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단백뇨나 당뇨 증상이 나타날 때 차로 꾸준히 드시면 이를 예방 및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미래덩굴 잎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체질에 따라서는 알러지나 복통 및 설사 증세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복용하는 당뇨 치료제인 테넬리아와 메타포르민을 복용하는 환자는 동시에 마시면 안 좋을 수 있으니 어느정도 시간적 간격을 두고 운용하셔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